한일 양국의 화해를 위해 12명의 크리스천이 자전거행을 떠나는 프로젝트가 기획돼 눈길을 끕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이어지는 34일간의 대장정은 용서를 위한 여행이란 제목으로 스크린에 오를 예정입니다. 용서를 위한 여행을 기획한 이성수 영화감독은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문제들로 갈등이 깊어지는 이때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9월 18일 서울역을 출발해 화성, 공주, 익산, 순창 등을 거쳐 부산까지 하루 평균 80km를 달리게 됩니다. 여행의 여정은 일제강점기 역사가 남아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에선 시모노세키에서 우베시와 히카리시, 히로시마시, 후쿠야마시 등을 지나 10월 20일 도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팀의 숙식은 각 지역의 교회가 나서 돕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등 한국의 7교회와 일본의 17교회가 함께합니다. 이성수 감독은 힘든 여정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